유인철, 나쁜 놈. 미정이가 좀 늦네. 죄송합니다. 좀 늦었어요. 술도 좀 마셨고요. 주우미, 뭔 말이요? 겁나게 마셔보라고만. 미정아. 미정아, 너 왜 안 하더니 사고래? 분수 진짜. 이제야 감이 잡혀버리마. 미정이가 인철이 때문에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본데요? 나만이 그 말이여라. 너희들 사랑 싸움 했지? 제가요, 여기가 새까매요. 거기가 새까맣도록 인철이가 속상하게 했단 말이야? 야, 구미 좀. 아니, 그래. 뭐가 그렇게 네 속을 타들어가게 했는지 얘기를 해봐, 어디. 때는 바야흐로 2001년. 꽃이 만발한 5월이었어요. 뭐, 뭐시야? 때는 바야흐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주정을 제대로 하려고 두네, 응? 어디 들어봐요. 그때 양구에서 까까머리 인철이가 식당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잘 생기진 않았는데 머리통이 눈부시게 예뻤어요.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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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그러면 머리통이 가랬다는 그 말이여. 야, 공유정, 너 지금 무슨 애소리 하는 거야? 그래, 뭐 하긴 우리 인철이 머리통이 예쁘긴 예쁘지. 깎아 놓은 밤돌 같은 게. 아이고, 다들 즐거워하시는 분이 깨서 죄송한데요. 아, 이런 술주 좀 받아주면 버릇대거든요. 그래, 미정아. 그래서? 때는 바야흐로 2005년.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철이를 바라본 세월이 그만큼 흘렀다는 거죠. 양구에서 날 버리고 도망쳤을 때도. 아이고, 누가 버리고 도망쳐. 그건 서로 합의 아예. 그리고 선미 언니랑 좋다고 같이 어울려 다닐 때도 전혀 언제나 인철이 뒷모습 바라보면서 인철이가 행복하기만을 진심으로 바랬어요. 그리고 선미 언니랑 속상한 일 있다고 인생 상담할 때도 그것도 제가 다 받아줬어요. 그랬어? 근데 정말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응? 인철이가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저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인철이가 자기 방으로 저 끌고 가서 저한테 키스했을 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때 저야 막 심장이 막 콩콩콩콩 터질 것 같아요. 어머, 어머. 그렇지? 어머, 그렇지? 그래, 갖고. 근데... 인철이 나쁜 놈이에요. 이제 볼 놀이 나오는 모양이구만. 어쩌서 나쁜 놈이야? 나를 비참하게 만졌어요. 나 풀놈이야! 나 풀놈! 아유, 이 정신차를 말아. 뭔 일이다, 냐. 아이고, 참 말로. 아유, 이 정신차를 말아. 왜요? 저 비참하게 만든 적 없어요! 아유, 정말이에요! 아유, 정말이에요! 비참해. 그래서 결혼하는 거냐? 응, 하려고. 야, 그 희준지. 야, 너는 그 애랑 결혼하고 싶니? 나한테나 엄마 마찬가지야. 누구든. 그래도 인형이는 아마 그 여자라는 게 더 힘들 거다. 네가 결혼하기로 결정됐다니깐 하는 얘기다. 다 끝났으니까. 야, 인형이는 널 위해서 연극까지 하는데 너는 그런 배려도 못하냐? 너 나쁜 놈이야. 연극이라니? 무슨 소리야? 니네 엄마가 인형이한테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해달라고 했단다. 너 등 돌리고 떠날 수 있게. 뭐야? 뭐라고? 너 그럼 정재민 사장이랑 정말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한 거야? 야, 김기준! 야, 김기준! 너는 없는 거야? 다시 애정처럼 어떻게 기다림에 나 아파지 않겠어 왜 그러는지? 이해해. 무슨 일이야. 나도 마지막. 나도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어? 언제까지? 그럼 어떡해. 널 보내야 되는데 난 어떡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 말 잘 들어.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약속의 이모.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잊지 마. 때는 바야흐로 2001년 5월. 많이 서운했냐? 우리 결혼 허락하기로 했네. 오빠 왜 아무 대답이 없어. 같이 있었어요.